크하! 안녕하세요. 맛있게 잘 익은 목소리 홍시입니다. 여수 MBC 뮤직플러스가 드디어 50만명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음악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뮤직플러스에서 많은 노래 들으시고 더욱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보고 싶었던 가수분들이 여수 MBC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9일부터 10일 이틀간 콘서트를 하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께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은 가수로 홍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